형님들, 오늘 저와 함께 영화를 안내할 도움은 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나반미칠입니다. 오늘 형님들 흥미진진하게 모시길 약속드리면서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츠고! 여기는 미국의 한 시골 이곳에 아주 단아하고 청순한 베스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죠? 그녀는 얼마나 착한지 자기 옆을 지나가는 차가 먼지를 일으켜도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듯 너무나도 상냥하고 긍정적인 베스는 시골의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음악이 나오는 기계가 작동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당황한 베스... 어? 어? 아, 이제 나온군요? 자, 이제 오픈 준비가 끝났으니 손님을 맞이해볼까요? 그녀는 상냥하게 라고 말하진 않지만 먹으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남자는 갑자기 급했는지 화장실에 들어온 남자? 그런데 배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베스가 베스가 결안 후라이를 합니다. 이어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남자. 왜, 왜, 왜 거기 앉아있는겨?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베스. 아무래도 이 도시 총각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되고요. 아, 알았어. 이 시키야.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정신병장인가요? 그러거나 발견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려는 그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 이 시골 미시녀는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며 베스를 욕하고 떠나죠. 그런데 이때 새로운 손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베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을 이어나갈... 어라... 사라진 남자. 베스는 바로 금고로 향합니다. 다행히도 그대로 있는 돈. 이웃고 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새로운 손님들. 그런데 이때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베스. 결국 실수를 하고 말죠. 그런데 이때 어쩐 일인지 숨어있는 남자. 저 남자들을 보고 남자가 숨었던 거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냉장고로 천천히 가는데. 베스는 일단 저 남자를 먼저 보낸 뒤 숨어있는 남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하죠. 은밀하게요. 그리고 다시 아따마 미치겠네. 중간에 껴서 돌아버릴 것 같은 베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갈등을 하는 베스. 그러자.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베스. 그녀의 대답은요. 그리고 남자들은 드디어 떠나가 버렸죠. 베스는 늦게나마 신고를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전화선이 끊겨있고 나가라고 순순히 나가는데요. 아니 무료로 밥 줄 때는 언제고?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남자 뭐야 왜 다시 나타났어? 어쩐 일인지 아까 패거리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퇴근하는 베스인데요. 그렇군요. 이 남자 혼자 다시 돌아온 건데 왜 다시 돌아왔냐면 아이고야 새끼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형님들 진짜 웃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스가 지내는 모텔에 이 남자들도 숙소를 잡았대요. 그런데 그새 러브레터를 작성한 걸까요? 자 내용을 뜯어보는데요. 과연 이 남자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까 영화 초반 그 여자가 보낸 것 같던데요. 아 망할 년. 구름과자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이웃고 음식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베스. 그곳은 바로 그렇습니다. 남자를 숙소로 데리고 온 거죠. 어머머머 뭐야? 결국 안 가겠다는 그 병원으로 남자를 데리고 가는 베스인데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 어쩐 일인지 잠들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남자. 생떼 생떼를 써 의자는 그렇게 남자를 안심시키고는 네 전신마취를 시킬 거야. 라면서 여자와 대화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놈들. 이 남자 이름은 피터. 어쨌든 베스는 남자의 차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남자의 트렁크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천천히 트렁크로 가는데 이상하리만치 필요 이상의 음향기기들이 트렁크에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녀의 뒤에 이건 단순 경찰차가 아닙니다. 바로 이 브라이스라는 경찰관은 바로 그녀를 상간녀로 몰아넣었던 놈이죠. 그때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일까요? 피터 일행들이 나타납니다. 그 틈을 타 숙소로 돌아온 베스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베스 하지만 의사는 무응답. 그래서 그렇게 병원으로 가려는 브라이스. 그러며 그녀도 병원으로 가려 하는데요. 그런데 남자의 차 안에서 발견된 한 약품 이것은 바로 아무래도 남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요? 한편 브라이스는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가 남긴 것 같은 공지를 보게 되죠. 뭐 별 수 있네요. 이대로 돌아갈 수밖에요. 그런데 브라이스는 돌아가던 길 황급히 도망치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브라이스는 괜시리 경찰의 조기에 발동했는지 한편 베스는 이 사건이 왠지 너무나도 수상하죠. 그래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I need your help. You're after him, aren't you? Who? What are you talking about? Just tell me what's going on. Okay, let me out of you. Stop! I'm getting out! Listen to me. Listen to me. He ripped us off. We caught him breaking into our car, so we ran him off the road, hit him a few times, but that's it. Did you stop him? Jesus, who do you think I am? But I didn't stop him. You said you were taking me to the bus station. Why under arrest? You caught that bag like it was an appendage. Do you mind if I took a look? No. 저기에 의사가 들어있는 게 아닐까요? 아하, 너무 잔인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방을 열어보는 브라이스. 그리고 남자는. 그런데 이때. 한편, 의사의 집에 도착한 베스와 피터. 그렇게 조심히 안까지 진입하여 봅니다. 그때. 천천히 의사의 방으로 들어가는 피터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사는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베스랑 헤어진 피터. 그런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바로 의사의 시체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식당에서 멍 때리고 있는 그녀. 그런데 이때.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한 CD 한 장으로 인해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어라? 이거 무슨 상황이야?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베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선 자신을 위협하려는 이 잭이란 놈이 위험해 보이죠. 그렇게 나가려 하는 그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음악을 들어? 직감적으로 베스는 잭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맞네. 그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려는 피터 이래. 그리고 천장으로 벗어나려는 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잭이 감전되어 사망하고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들리는 이 소리는 피터가 찾는 물건을 브라이스에게 건네는 베스. 그런데. 어? 피터 일행을 피해 전력 짓주하는 베스입니다. 농장으로 도망가는 그녀. 남자들을 피해 멀리 도망가기엔 무리이다 싶은 그녀는 결국 손에 든 것을 던져버렸죠. 그렇게 디스크는 자잔 밤새도록 걸었던 베스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려는 베스인데요. 그런데 이때. 잠깐만. 또 전화선이 끊겼다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곳까지 들이닥친 피터 일행들. 급하게나마 나갈 문을 찾는 베스인데요. 그리고 이곳 사장도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죠? 화장실에서 베스를 찾는 피터 그리고 그녀의 탈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피터가 뭔가 여유가 넘칩니다. 다리도 올려놓고 숨지기고 있는 베스 하지만 이건 마치 감격의 제외를 하는 장면 같은데요. 저만 CD가 안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냥 CD만 가져가면 될 것을 찔러버리죠. 그렇게 그들은 유이히 그것을 떠나가죠. 그런데 어라? 한편 베스는 주유소 사장의 차를 훔쳐 달아나려고 하는데요. 음악을 트는 주유소 사장. 그런데 다시 들어와 난동을 피우는 이스라엘견 놈들이죠. 아이고 돈에 눈이 멀어 CD를 못 본 바보 같은 놈들. 그리고 한편 이 장면을 본 의리의 베스는 안으로 진입한다는 게 잘못돼서 주유 테크만 작살내고 말했죠. 그리고 다시 그녀를 잡으려는 피터이를 딱 낼립니다. 위험에 처해진 그녀. 그때 샷건을 들고 나온 주유소 사장. 아니 총을 먼저 맞았는데 칼을 찌를 기력은 남아 있었나봐요. 이태를 튼타 피터를 밀쳐내어 빠져나가려는 베스. 그 뒤에는 갑자기 무언가를 찾으러 차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바로 휴대용 라이터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해치운 베스. 천천히 배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라? 이거 2차 폭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허허 이렇게도 담배가 간절할 줄이야. 저도 지금 간절한데요. 아하 풍요 속의 빈곤이군요.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스트레인저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 유지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30분 뒤에 동작을 받은 게 희망한 한잔 하시면서 영상을 받으면 되요. 그래서